국제 밀값이 하루 만에 11% 급등했습니다. 러시아가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어 한풀 꺾였던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.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. 러시아군은 흑해를 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기지 5대 4에 연일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. 전쟁 중이라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한다는 흑해 곡물 협정을 깬 데 이어 공격까지 한 겁니다. 이러자 국제 밀값은 하루 만에 11% 급등했습니다. 이런 오름세가 이어지면 서너 달 뒤 국내 가격에도 반영됩니다. 밀가루 값이 오르면 라면과 빵, 과자 등의 줄줄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. 사료 값 인상으로 이어져서 고깃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국물과는 영향을 최근에 많이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국제 유가도 한 달 전보다 7%가량 올랐습니다.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이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. 휘발유와 경유값도 바닥을 찍고 2주째 오르고 있습니다. 경유의 경우 한 달여 만에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이 1,400원을 넘었습니다.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 원래 5만 원씩밖에 안 넣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7만 원 넣었거든요.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가 계속 오르면 지난달 2%대로 둔화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정만도 나옵니다. JTBC 이상화입니다.